야야야 우리 근데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냐?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학! 이 서울대학생들이 바로 이 관악산의 전기를 이어받아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지 한국 하면 뭐야? K-Culture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K-POP, B-POP K-Mountain이 글로벌로 펼쳐나가고 있다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도심에 이렇게 산에 있는 도시가 몇 개 없다고 하는 거야 맞아 맞아 한국이 아주 대단한 나라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제 왼팔 레프트 암 좀 보세요 뭐라 적혀있습니까? 그룹장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친구들 몇 명 불렀어 또 그 전 부인 4명 부른 거야? 에이 사람은 그건 내가 왜 여기서 따로 만나지 그래 그래 그럼 이제 블로깅할 준비를 좀 합시다 그래 그래 이런 것들을 계속 안내를 해야 돼요 등산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는 아래 등산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대신 쓰레기는 꼭 저희 가방에 담아서 오시고 혹시라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플로킹을 하시면서 하시면 영어로 해도 돼요 영어로 건강에 더 좋아요 저기 애들 오는 거 같은데 어 왔다 왔다 어이구 대신 이름부터 좀 알려줘 Buttons. At Venthy Old Where we from,ổi Marko I'm from Morroco He's from Morroco,N Princi Ah,N Pandhi будь 나디 Tarang하게 N 라고 불러요 나 군 너 한국말 잘하는 김미소 양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에서 온 김미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 armine saf però 라고 합니다 한국어 말 잘 못해요 아 잘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캐나다에서 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캐나다에서 온 22살 서울대생 건우입니다 아 서울대야 오늘은 내가 데리고 온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K-마운틴 컬처를 우리가 알려줄게 우리가 산악해 프로 선수예요 맞아 맞아 등사람은 우리 이 사람 저기 꼭대기까지 20분이면 올라가 정설모 아메리카 마우스 아메리카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우리 뭐라고 적혀있어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 스봉 크롭 바로 이 쓰레기봉투 알죠 스봉이에요 그래서 후로깅 후로깅이라고 그러잖아 이 산을 다니면서 후로깅을 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여기 뭐야 여기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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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또 공식적인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돈 줄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야 이게 잘하시네요 아주 좋아 쩐줘 쩐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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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끼를 하나씩 다 입고 하나씩 다 입고 어른이 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제 같이 가자면 예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인데요 예 예 먼저 가겠습니다 예 예 됐다 됐다 니네 야 누나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니 다들 고아당사는 뭐 아무도 있나 저 와 봤어요 많이 와 봤어요? 한 두 번? 그러고 왔네 요즘 플로그인은 여행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게 플로그인을 많이 해봤다면서요 우리 네 저 많이 해봤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다고? 어떤 매력이 있어요? 마음이 좀 뿌듯한 느낌? 이렇게 할 때 끝나고 와 와 해냈다 좀 깨끗하게 만들었다 아 잠깐만 이 증기 여기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여요? 쓰레기 봉투가 안에 있어요 쓰레기 봉투가 쓰레기 봉투가 쓰레기만요? 어 여기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아이고 이야 여기 쓰레기 있네 여기 쓰레기 있네 저분은 우리랑 같은 조끼 비슷한 조끼를 입고 계신데 아이고 잘하네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안녕하세요 어 여기 무슨 자원봉투 하시는 분들이세요? 산행하시면서 쓰레기 버려져 있는 거 주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아이고 자 잘 만났네 우리도 여기 쓰레기 봉투 크랍이라고 우리 쓰레기 봉투 크랍이에요 우리가 프러깅하는 크랍이에요 우리가 아니 어쩐지 여기 되게 깨끗하길래 뭐 어떻게 된다 했더니 여기 자원봉사 팀들이 있었네요 아니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 거 선물 주고 우리 쓰레기 봉투 크랍이라고 우리 쓰레기 봉투 크랍이라고 그래 그래 우리도 선물해 줍니다 가방 열어봐 봐 내가 선물하러 드릴게 이게 쓰레기 봉투 우리가 쓰레기 봉투 크랍하는 프러깅 키트에요 아무나 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러면 캐나다에서 샀다 했잖아 우리 건우구는 그러면 캐나다산이랑 한국산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네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아니요 안 비슷하잖아요 엄청 높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없는데 모로코는 등산하는 곳이 없어요? 등산은 별로 안해요 거의 안해요 그래 아제에르바이잔도 네 똑같아요 아 진짜 자자자 잠시 스톱 스톱 자 우리 K마운트에 대해 또 특별한 점 아 메디슨 워터 자 앞에서 한 번씩 체험해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자 우리 이제 왜 우리 어 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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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번 씻어봐요 네 씻어봐요 한번 씻어봐 네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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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롱 롱 틀렸어 어 숙달된 저기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아 어떻게 손을 씻고 어떻게 세안까지 하는지 야 화장 다 망했다 야 자자 손 자신 잘 봐 손을 자 아 핸드 핸드 그렇지 자 어 소리 보세요 소리 보세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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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이제 세수까지 이어지는 손이 깨끗해야 내 얼굴에 닿는게 균이 없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운드 베리 임파이턴트 아 아 아 아 아 오 엑셀런트 아 아 엑셀런트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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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등, 등목 한번 해 아휴 좀 수고했어 학교 다 했으니까 맘 편안했어 이제 학교 했으니까 뭐 그냥 옆에서 가만히 서있어 아 아 아이 그러면은 흐흐흐흐흐흐흐흑 야 쓰레기를 계속 재밋고 있어 다들 한국어져 몇 년 시작 됐다고 했지 우리 건우은? 저 9월에 왔어요 1년이 안 됐네. 근데 1회 잘해. 9월에는 한 달이 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구나. 네.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 캐나다에서 한인 산적에서 자라서 한국 친구밖에 없는 거야. 우리 나나 양은?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 너무 좋아해서 라이프스타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여기 사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나나 양은 고급만 신네. 신발도 고급이고. 시계도 놀랬어 막. 놀랬어. 완전히 놀랬어잖아. 나도 그런 거야. 금통, 금통. 24K야. 가까이 보진 말고. 자,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In Korea K-Mountain. There is a natural health club. We call it 산스장. 네, natural health club. 산 헬스장. 네. 우리 김영남 우리 조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 운동하기 전에 몸풀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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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도 스트레칭 하느라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어. 네. 바로 그냥 발굽을 패기로 몸을 푸는 거거든. 아. 영남 회장이랑 한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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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푸시업 대신에 풀업 해볼까요? 아, 턱걸이. 아, 턱걸이. 이거, 이거. 제 1회 스봉클럽의 푸륵 대회를 개최합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시작. 하나. 좋아, 이겼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땡땡땡.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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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효수. 몇 시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해야 돼요. 딱 잡고. 자명종 시계처럼요? 네. 이야. 자세 좋다. 땡땡땡땡땡땡땡땡. 어, 자세 좋다. 이야, 좋다. 이야, 인형이야, 인형. 여기 딱. 허벅지 안에 딱 가게 딱. 이 골반이 엄청 좋아지는 거야. 이야. 잘한다. 나나도 한번 해보지. 그래, 또. 둘, 셋, 자. 아니지. 이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해. 돋보내기 싫어. 그렇지, 그렇지. 쪽 와. 으, 내가 нашей 평 Often.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다. 이거 왜 흥이 안 나. 하하. 요기가 왜 흥이 안 나, 흥이래. 웃으면서! 자, 우리는 오늘 배고프시죠? 네 항상 산행을 할 때는 잘 먹어줘야 돼요 산 갈 때는 도시락을 무조건 챙겨야 돼요 맞아 맞아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 크랩 크랩 3단 도시락 우와 대박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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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요 키스 한번 5-2 5-2? 5-2 사과는 뭐라 해야 돼?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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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 내가 만들었지 오빠 진짜요? 거짓말하지만 이거 줬는데 진짜 자 우리 크롭 크롭장님이 한마디 하신다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글로벌특집으로 아재르바리안에서 뭐 모로코 뭐 카나다 많이 왔어요 우리 항상 우리가 우리 산 푸르게푸르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쓰레기 주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마지막 한마디로 더하자면 아 우리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험사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마음 한듯으로 지구촌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이멤버 리멤버 하겠습니다 아 네 이멤버 리멤버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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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작가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작가님 고생하셨네 아니 내가 땄어 이거 왜 자꾸 작가님한테 잘못했대 이거는 K인밥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김밥 와 맛있다 내가 아침부터 싼거에요 이거 감사합니다 오너 트라이 해서 커피 오너 트라이 이거를 저거로 먹어야 돼 저거 비스켓 이 비스켓이 굉장히 소프트해요 잘 달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샤부샤부처럼 커피야 커피샤부샤부야 커피샤부샤부야 only two seconds one two that done done 음 이 기호에 따라서 이럽나 진짜 맛있어요? 이 과자 에이스야 그렇지 그렇지 나 너 해볼래요 어 하는지 다 여기도 그래 얘도 얘도 하나 줘라 도시 다 써요 자 우리 무은 쓰레기는 이 수봉클럽 봉투에다가 자 넣고 어 감사합니다 유치상 유치상 이제는 우리가 저기 가서 액티비티를 좀 할거에요 뭘 또 뭘 또 이 마운틴에서 이 안에 있는 어드벤처 Do you like 어드벤처? 예스 We gonna do 액티비티 스톱 오케이 야 이거 무섭다 지금부터 추를 발한 동시에 저희가 시간을 들을 겁니다 둘 팀 중에서 가장 빨리 들어온 팀에게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홍님 준비됐습니까? 어? 안 들립니다 준비됐습니까? 응 제 1조 추발 추발 야야 societies 아 어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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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무서워 야 무서워 아 무서운데? 자 태초 에이스입니다 5초 2초 2초 2 사우디에서 이제 건설 노동자로 출장을 갔던 경험이 있고 흔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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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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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해! 안 지우고 있다니까! 에이스답게 안정적이네요 우리 이펙 조 대원 하지마! 아직 오지마! 아직 오지마! 다쳐! 위험해! 빨리 안 늦는다! 여기 그나마 좀 나아! 우와! 진짜 무서워! 바로 이어지는 우리 에이스 이펙 조 대원 저 움직임 보세요! 얼마나 여유있습니까? 여유있게 아주 도감하고 있습니다 코어가 참 좋다잖아 우리 잡는 게 없어! 잡는 게 없어! 잡는 게 없어! 아 무서워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서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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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끈이 없어 두려워만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두렵다고 뒷걸음질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왜? 아니 아니 아직 하지마 아직 초반하지마 한 명씩 해! 위험해 우리 택조 얼굴 하얘진가 봐라 미맥이 따로 할 필요가 없네 근데 혈색이 변했어 응 다리 자세가 참 이쁘다 안정적인 자세로 시야시야의 자세죠 저게 정석이거든 저게 우승구간입니다 참 잘 다리로 저래요 어차피 보세요 멋있네요 재미있어요 남순이 너무 더 울려 줄타기 무형문화자 자 여기 마지막 버스입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외치면서 뛰어내리세요 아 나 무서운데? 안 돼 안 돼요 출발 안 돼 안 돼 오 야 재밌다 안 돼 다리도 심어 다리도 심어 다리도 심어 이태철씨는 특별히 로프를 풀고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냥 오실게요 입이 말라 이태철 출발 발로 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야 밟하트 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 자, 우리 1도 박수! 우리 1팀 너무 고생하셨고 역시 1팀이 아주 그냥 날다란 뒤처럼 빨렸어요 엄청 불안했어요 번개처럼 금방 갔다 왔어요 36분 걸렸습니다 36분 걸렸어요 36분이면은 아니, 6초! 36분이에요 아니, 36분이면은 아니, 6초! 여보세요, 족발도 20분이면 다 삶아요 족발 두 탕 삶은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일단은 두 번째 팀 한 번 봅시다 예, 맞는데 1팀이 너무 대단하길래 우리가 밑에서 보면서 갑자기 기세가 확 죽어서 직권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뭔 소리예요! 해야죠! 아니, 카메라를 너무 등지 안 할 때까지 등만 볼 거예요 할 때까지 등만 보여요, 나는 왜 그러세요? 옷 다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예, 이러세요 우리 김미소 양은 오늘 같이 이렇게 K-마운틴, K-문학 그리고 프롱이까지 했는데 어땠어요? 모로코말로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오늘에 대해 얻는 편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확인 jesiai1은 뭘 EXPLAIN실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뭘 욕하는 건지 모로코말로 우회하는 거라고 아무튼, 진짜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쇼 형 우리 저기 우리 건은 오늘 어땠어요? 아 네 너무 재밌었고요 긴장이 돼서서 서툴린 게 좀 있었나 싶은데 뭐만 서툴러 타일러 네 아니 에미넴이야 에미넴 이거 언제 영어로 어떻게 해였어? 아 우리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못다운다는 이야기는 넘어가서 막걸리 먹어서 합시다 자 스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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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스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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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환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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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